이제 만주로 가야 됩니다. 자, 여기는 시험에 잘 나와요. 물론 그렇게 높은 출제율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여기보다는 잘 나옵니다. 1910년대 국외 만주, 연예주, 중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어떤 걸 준비를 하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건데 시험에 나오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디테일하게 이들이 어떤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지역에서 어떤 단체가 활동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봐도 제시문 박스에 북감도 설명을 다 줘요. 그래놓고 다음 지역에 있었던 독립운동으로 오른 것을 했을 때 이거 찾으면 정답이에요. 오답으로 서감도나 북만주나 또는 저기 중국이나 아니면은 멕시코나 미국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미국의 내용을 막 던져나요. 그래놓고 여기 지역에 있었던 독립운동을 했을 때 이것들이 오답이 되겠죠. 그리고 지도를 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지도를 잠깐 먼저 볼까요? 지도를 보기 전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쉽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를 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아니면 나라고 얘기를 하고 연예주, 블라디보스토구를 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가나다 지역에 있었던 1910년대 독립운동으로 오른 것을 했을 때 해당되는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게 가장 클리식한 문제예요. 또 여기를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이거 설명 다 주고 다음 같은 단체가 활동했던 이 곳을 지도에서 고르시오.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옛날에 클리식한 문제였더라면 한능검에서 최근의 트렌드는 그렇게 내지를 않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간도면 북간도, 연예주며 연예주, 서간도면 서간도 설명을 다 줘요. 다음 지역에 있었던 1910년대 독립운동 했을 때 해당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우리는 흔히 서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서간도 기억나세요?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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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대표적인 단체였던 신민회 신민회 회원 중에 한 명이었던 이회영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 이회영은 당시 조선의 10대 값번에 들어가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더 큰 미래를, 더 큰 꿈을 그리면서 국외 독립운동 기지, 나라 바깥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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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 이 신민회는 이회영아찌가 서간도로 이주를 계획을 세팅을 하고요. 거기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땅, 지금으로 치면 명동, 서울의 명동 일대 땅을 금매 처분합니다. 일주일 만에 금매를 갖다 팔아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을 법니다. 이 돈을 가지고 여기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1910년대 국외의 컨셉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준비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먼저 한인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회영아찌가 서간도로 가서 서간도에 중국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를 때립니다. 광고를 때려요. 우리 동포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 흩어있죠? 흩어지지 마요. 힘이 분산됩니다. 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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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때려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면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미국에서 어디가 가장 한인들이 살기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LA가 가장 살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LA 한인타운이 있잖아요. LA 가면 한인들의 파워가 씁니다. 당장 우리나라에 중국에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대림 대림을 가게 되면은 중국이 완전 뭐 중국의 도시 같습니다. 맞죠? 거기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중국인들이 아무래도 많이 거주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대림 안에서는 중국인의 파워가 셉니다.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예요. 광고를 때 사람들을 모아서 마을을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 마을 한인타운 한인 마을을 만들면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단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단체에 있는 이놈들, 멤버들의 아이들이 또 단일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싹 다 뭐가 될까요? 독립군이 되는 거예요. 이게 10년 동안 준비하자라는 컨셉이에요. 이렇게 10년을 준비하고 1920년대 초반에 다다음 챕터 때 배우는 봉오동 청상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보세요. 마을을, 한인 마을을 만들고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단체를 만들고 단체를 중심으로 그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독립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옷, 시옷, 시옷 신민회가 여기 서감도 시옷, 시옷, 시옷 삼원보라는 곳을 이제 개척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신민회 사람들이 넘어가서 만든 단체가 정학사입니다. 이 경학사가 이름이 바뀐 게 부여의 민족이 흥한다라는 부민단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한족회로 가기도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서감도의 경학사 부민단이 활동했다. 찾으면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기억나세요? 신흥무관학교 제일 중요하죠. 신민회가 여기 삼원보에 시옷, 시옷 삼원보에 국외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고 학교를 만듭니다. 신민회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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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옷 바로 신흥강습소 이 신흥강습소가 확대 개편된 게 바로 신흥무관학교로 얘기를 했죠. 항상 독립운동 영화를 보게 되면 나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야! 항상 그 멘트, 그 학교입니다. 수많은 독립군들이 배출됐던 거 그리고 서감도니까 서로 군정서군이야. 맞죠? 서감도니까 서로 군정서군이 있었다라는 거 끝,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가야 돼요. 자, 이제 여기는 북감도입니다. 북감도 북감도는 종교단체와 관련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1년 전이었던 1909년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만들었던 나철 아저씨가 우리 최고의 조상인 당군을 숭배하는 대종교를 창시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나라를 뺏기니까 이 대종교 단원들을 이끌고 어디로 건너가냐면 북감도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감도에서 만든 독립군이 뭐냐면 중강당입니다. 그래서 북감도에서는 중강당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도시 이름이 한인마을 이름이 명동입니다. 명동. 밝은 동네. 밝은 동네. 명동이에요. 그 다음에 영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북감도 지역은요. 그리고 보세요. 이 중강당이 확대 개편된 게 김자진 장군님이 활약하시는 청산이 대첩 때 맹활약을 하는 북로군정서군 서간도니까 서로군정서군 북감도니까 이 중강당이 확대 개편돼서 북로군정서군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학교가 나와요. 여기 한인마을 이름이 명동이잖아요. 곧 밝은 세상에 올 거다. 명동학교가 있었고 서전서숙인데 선생님 선생님 여기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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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강소서 신흥무관학교 시옷 시옷 서로군정서 서간동 거 알겠는데 이거 너무 헷갈려요. 이거 서간도로 잘못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끄럽지만 또 쓰레기 같은 암기법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학공식 중에 이런 거 있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미안해요. 시옷과 시옷이 만나면 비의부로 바뀝니다. 미안해요. 지금 찍고 있는 피디님 표정이 지금 심각하게 굳어지고 있어요. 나도 알고 있어요. 왜 저러는지 알고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메모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려요. 서전서숙 시옷 시옷 만나면 비의부로 여기 북감도입니다.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 연애주입니다. 연애주에는 외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외국입니다. 여기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권업회. 권업회.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문을 또 발행했고요. 그 다음에 권업. 열심히 일을 했으면 이름을 남겨야 되겠죠. 이름을 써야 됩니다. 성명회. 그리고 대항강복군 정부. 이 대항강복군 정부는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해이그 특사로 갔었던 이 상설, 이 위종, 이준, 이 트리오. 이 트리오 중에 한 분이었던 이 상설라는 분께서 바로 이 대항강복군 정부를 만드셨다라는 거. 그리고 대항국민의회도 연애주에 있었다라는 거만 아시면 되는데 이 대항국민의회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임시정부가 상하에서 만들어지고 할 때 세 개의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서울, 수도의 하나 연애주의 하나가 바로 이 대항국민의회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가 통합돼서 만들어진 게 통합상하임시정부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언급해드릴게요. 이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에는 대한인국민회가 있어요. 자, 판서로 가볼게요. 미국에서 활동했던 단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한인 이렇게 생각하세요. 왠지 모르게 한인이라 그러면 우리는 LA한인타운을 떠올립니다. 맞죠? 대한인. 큰 한인들이 모인 국민들, 국민의. 이 대한인국민회는 위치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미국. 뉴욕. 미국. 미국에서 만들어진 게 대한인국민회인데요. 이 대한인국민회 같은 경우는 장전 두호. 예전에 스티븐슨을 사살했던 장인한 정명훈의 스티븐슨 사살을 대기로 만들어져요. 이걸 주도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인물 문제로 최재형처럼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대한인국민회를 미국에서 만들 때 크게 또 활약하고 기여를 냈다라는 거고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가 바로 이 대한인국민회입니다. 그리고 또 흥사단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흥 흥 안창호 선생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든 단체가 흥사단입니다. 실력을 키우겠다. 우리를 흥하게 만들겠다라는 단체예요. 그래서 안창호 이물문제 단독문제로 나올 때 또 이것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랑 또 흥사단이란 대안인국민회가 디테일한 활동보다는 여러분들이 위치가 어디다? 미국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조선 대조선국민군단이라고 있습니다. 국민군단 같은 경우는 박용만 선생님인데요. 여기는 바로 독립군입니다. 독립군. 대조선국민군단은 어디냐면 하와이예요. 하와이. 또 미국입니다. 그리고 순무학교라고 있습니다. 순무학교는 어디냐면 멕시코예요. 멕시코. 멕시코에 있었던 독립군입니다.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디테일하게 물어본다. 이거 이름 다 주고 다음 같은 활동이 있었던 또는 다음 같은 독립군들이 활약했던 곳을 지도에서 고르시어 할 때 여기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을 찾으면 되는 거고 또는 이게 북간도 지역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오답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미국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 자 중국에서는 동제사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요. 이 동제사 멤버들이 나중에 임시정부에 합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상하이 임시정부예요. 그리고 이 동제사에 있었던 멤버들이 상하이의 독립운동을 하러 온 사람들을 다 챙겨줍니다. 그리고 추후에 더 큰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게끔 상하이에서 기반을 닦았던 조직이 바로 동제사입니다. 그리고 신한청년당. 이 신한청년당은 상하이에 있었던 단체인데요. 여기 김규식 나중에 더블김 김구와 함께 김구가 주석을 할 때 부주석을 맡았던 그 김규식 이 김규식 선생님을 파리광화회의에 파리광화회의에 파견을 합니다. 파견을 하는 사이에 상하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신한청년당이 상하이 임시정부에 합류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김규식은 상하이 임시정부 소속으로 가는 도중에 임시정부에 합류를 하고 흡수가 됐기 때문에 임시정부로서 또 활동을 해요. 가는 도중에. 자, 그러면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펩필티로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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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